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저는 조이예요. 오늘은 우리가 나가세요 연수 방금 전에 연수가 들어왔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도은이랑 연수와 연수를 몰카를 할거에요. 우리가 전에 액체계연물에 있었잖아요. 이 컵에다 우리가 툴비 액체계연물 만들었다고 숙이고 근데 이전에 100% 안속일거 같아요. 아 그럴 때 한번 해봐요. 손모습을 치고. 그래서 여기다 손을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물이 차악 나오는 그런 몰카를 한번 해볼거에요. 물이 차악이 나온다고요? 아니 봐봐요 이게 여기 안에 당연히 액체계연물이 있다면서 연습할물에 당연히 이렇게 쏙겠죠. 그때 물이 뭐야 이거 물이잖아. 생각만 해도 정말 웃기네요. 우선 제가 물 한컵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가져오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을 떠왔어요. 지금 연수랑 동물은 지금 밖에 있을텐데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투명 백계라고 할겁니다. 여기다 얇게 썰거면 정말 얇게 된가요? 베이킹과도 살짝 넣고 아 야 일단은 샴푸에다 소금 넣으면은 눈치인데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자 자 네 저는 저걸로 찍고 지금 아 일단 근데 전 이거 네 잠시만요. 전 그러면 이거 바꿀게요. 화이안을 저는 다 됐고요. 저는 이렇게 셀카로 찍겠습니다. 나 근데 이제 우리 몰카하는거 되게 기면 어떡해요? 잘 안 들켜. 문 좀 열어줘 누가. 저.. 야 야 이거 좀 들어봐. 야 그러면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가자. 연수랑 도훈씨 연수랑 도훈씨 우리가 액체괴물을 만들었는데 투명 액체괴물을 리뷰하는 영상에서 찍을거에요. 다 만드는데? 이게 액체괴물이에요. 네네 이거 살짝 실패한건데 그래도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쏟아보세요. 액체괴물이야. 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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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액체괴물 같지 않나요? 아니요. 안돼요. 액체괴물 같죠? 아 이거 액체괴물인데? 안돼요. 어 왜 안되지? 아까전에 험청져야됐는데? 어 아까전에 진짜 말랑말랑했는데? 야 너희들 이거 닦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였어요. 누나는 이렇게 했어. 성공. 성공. 네 살짝 의심할게요. 뭐가 닦는지 안 닦는지 모르겠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뭔가 터져볼거 같은데. 뭐지? 문 좀 잠가놓겠습니다. 응. 안 잠가져요. 잠.. 잠겼어 이미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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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제가 화면에 좀 찍을게요. 그럼 이렇게 저희는 끝났습니다. 안 돼. 호 호 호 호 호. 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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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저의 말. 우리의 목화는. 성공. 안녕. 저의 말은 이걸 올리기 바라봅니다.